Q. 차범구 출구상 시상식 오늘 대상식일회의차범구 출구상 시상식의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는 차범구 출구상 종신사회자 아나운서 배선대표가 안녕하세요 저는 1 플러스 1 한일 가는데 실감 다 중심사회의 아나운서 장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미니아트의 목대로 대신하시거나 아니면 황스 신고하고 하시겠어요? 미니아트 미니아트로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니아트의 목대로 대신하시고요 3,2005 5,2005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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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진주열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박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제5회사동ims의 사랑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, 송한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송영입니다. 휴대전 ait 2번까지 다르겠습니다. 한 번 가 봐요. 하나, 둘, 셋! 수상자들 일어나서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갈 때 그 영상 나올 때 울컥했어.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좋은 축구 배워서 돌아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거를 내가 또 이렇게 지키리라고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이 한국특구가 나한테 준 그런 교훈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본수로 생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보고 교훈을 얻은 게 너무 많아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내 스스로한테 위로도 되고 고맙기도 하고 울컥하더라고요.